안녕하세요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시나브로입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주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좋은 소리들로 꿀참 채워드릴게요. 꿀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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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워드릴게요. 첫번째는 좀 거친 스크래칭 소리를 들어볼까요? 이렇게 커텐을 그리고 묶어주는 커텐타임 커텐타임을 묶어보도록 할게요 커텐타임이 pilgrimage 커텐타임을 내bahnen 커텐타임 커텐타임은 커텐타임이overs이 ro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은 만년필 뚜껑을 이 만년필 옆부분 이렇게 손으로 잡는 부분에 지금 허리를 내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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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유자적한 나관생활 유유자적한 나관생활 동문에서 케이스를 탭핑하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유유자적한 나관생활 유유자적한 나관생활 유유자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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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캡인데 이게 다른 제가 그동안 택배로 받았던 에어캡보다 동그란 부분이 훨씬 조그매요 그래서 이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생각보다 느끼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높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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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